도어를 열어 오른쪽에 위치한 전원 스위치를 켜줍니다. 세단할 문서를 투입구에 넣으면 자동으로 세단됩니다. 세단 중 역회전 버튼을 누르면 세단 중엔 문서를 되돌려 빼낼 수 있습니다. 320mm의 넓은 투입폭으로 A3 이하의 문서 투입이 가능하며 1회 최대 35매까지 세단이 가능한 강력한 문서 세단기입니다. 3x30mm의 꽃가루형 세단으로 해당 문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라주어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습니다. 간단한 기본 조작 버튼과 함께 도어 열림, 세단물 만춤, 자동작동, 역회전 등을 표시해 주어 사용시 편리합니다. 또 50dB의 저소음으로 조용한 사무실에서도 업무에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고려한 기능으로 세단 중 파지암이 열릴 때 파지암 문 열림 램프가 켜지며 기기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비우는 번거로움이 없는 105리터의 넓은 파지암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식 바퀴가 있어 제품 이동이 편리하고 기기 뒤쪽의 환기구가 모터에서 발생한 열을 자연 환기 처리하여 기기 내부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파지암 문 열림 램프가 켜지며 파지암 문 열림 램프가 켜지 파지암 문 열림 램프가 켜지며 이번엔 바퀴 더別의 정보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파지암 문 열림 램프는 파지암 문 열림 램프가 켜지 이번엔 안전한 시각 안전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품의 누락이나 고개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